안녕하세요 김선아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대전 유성에 있는 디오토몰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 차를 지금 사려고 지금 현재 디오토몰에 왔고요 디오토몰 딜러분과 약속을 잡아서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아버님이 오시면 같이 차를 보고 구매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미니 진단기도 갖고 와서 진단을 조금 이따 해보려고 하고요 BMW 520D N47 엔진이 올라가 있는 차량이에요 엔진 리콜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정비가 완료가 됐다고는 얘기를 해요 차 외관도 깨끗한 편이네요 차량은 그냥 순정 그냥 흰색 BMW 차량인데 굉장히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차량을 같이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에어크리너 상태로 엔진 오일을 갈았는지 알 수 있는데 되게 더럽죠 근데 이런 건 송품이니까 어차피 제가 갖고 가서 교환하면 되고 나머지 오일 사는 데들도 없었고 N47 엔진이 불난 BMW로 유명해서 지금 EGR 같은 경우가 지금 서비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리콜 대상이었고 그래서 현재 엔진 쪽에서 점검을 받아서 깨끗합니다 그리고 실린더 커버도 이쪽에 보시면 혹시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보면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오일이 새면은 나중에 또 N47 엔진 같은 경우가 오일이 많이 새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봤고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사실 진단기도 물려가지고 저희가 차량 시스템 진단을 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 디오토월드가 좀 차가 지금 평일에 와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에서 시험주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현재 롤링도 잘 움직이고 있고 기본적으로 왔을 때 봐야 되는 것들은 전기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랑 그리고 엔진 상태에서 엔진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초기 냉간 시 시동을 걸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근데 그 시동 걸었을 때 그 소음이라던가 올라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 들러분들이 이제 차량이 소음을 들려주기 싫어서 미리 엔진을 시동을 걸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냉간 시 소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정상 차량으로 판단해서 우리는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사실은 지금 이제 키운 상태에서 보면은 그 엔진 온도가 최하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시동을 걸었을 때 그 차량의 엔진 냉간 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차량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도등 같은 것도 다 한 번씩 켜보시는 걸 좀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외관이 좋다고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능적인 부분 특히 전기적인 부분 이런 거 전기나 이런 거는 사실 AS가 잘 안 돼요 하체 부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BMW 차량 같은 경우나 수입 차량 같은 경우는 카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숙여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거나 그리고 이제 디스크 상태가 많이 파먹진 않았는지 근데 보면은 디스크가 패드도 여기 보면 패드도 교환을 했고요 패드 교환했고 디스크도 교환을 했어요 한 번 근데 이제 앞에 거는 디스크는 많이 파먹어서 교환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패드는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차를 구매했을 경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디스크 교환 비용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뭐 반드시 교환해야 되냐 뭐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중고차를 샀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교환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교환을 할 것이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타이어의 연식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01, 20 2020년도 첫 번째 주에 생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지금 오늘이 2021년 9월이니까 1년 하고도 한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타이어고 트레이드도 많이 남아있고 굉장히 뭐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건 이제 타이어 브랜드가 제가 좀 선호하는 브랜드는 아니라는 것을 빼고는 저는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차량의 사고차 유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보통 이제 이런 걸 빼봤을 때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런 그 점박이들 있죠? 스팟 용접이라고 하는데 스팟 용접이 일정하게 균일하게 되어 있느냐 정도만 봐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을 교환했는지는 볼트 자국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쪽 볼트 자국을 보시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실링 작업들을 또 볼 수 있고요 또 보시면 트렁크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한 실링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실링들이 이게 이제 최초 차량을 만들 때 만들어진 실링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삐뚤빼뚤 하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여기를 잘라 붙이면서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트렁크 같은 경우는 수입차가 조금 보기가 까다로워요 이걸 다 뜯어야지 이게 볼트 자국을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여기 부분을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성능상 성능 점검표랑 많이 다를 경우에는 그거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얘는 이제 카바가 세워져 있어요 카바가 세워져 있다 보니까 이제 알 수가 없는데 국산차가 듣는 경우 여기 점박이가 또 있죠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차량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시동을 걸 건데 걸 때 이제 시동 걸었을 때 소음 상태를 들으려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시동을 걸고 어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RPM 상태에 이 RPM 이라는 것이 어 부조라는 건 없는지 그리고 차의 떨림이 심하지는 않는지 이 정도로 봐야 돼요 근데 해당 차량은 지금 뭐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 지금 이렇게 지금 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후진 넣을 때도 특별히 뭐 차가 튀거나 하지 않으면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앞에 하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핸들을 틀고 이런 뭐 등속이 터졌다던가 이런 폴이 나갔는지 등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핸드넛츠고요 왜냐면 이게 하체는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양쪽에 어퍼함을 다 교환을 한 차량입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뭐 정비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아 이제 어 아까 아까 보여드렸던 BMW 520 차량을 어 구매를 해갖고 왔습니다 이제 어 오늘부터 이 차량을 어떻게 변화 시키고 이렇게 갖고 올지 한번 또 점검하던 모습부터 해서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